자자자 올라가구요 어어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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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위에 있는거 같은데 천천히 이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아까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 길이 어디죠 쟤 자 문 닫고 아까 아까는 쟤를 죽였는데 죽이는게 아니라 기절시켰는데 자 이번엔 그냥 자 어 뭐야 아 아 깜짝이야 이씨 사람은 겁나 놀라키네 잘못 저거 밟았어 유리조각을 지금 잘못 밟은건데 으흐흐흫흫흐흫흫흫 으흐흫흫흫흫흫흫 야, 나 멀리서 화살을 맞췄는데 어떻게 안거야? 너무 가까이 있었나? 저기, 뒤에도 있었잖아! 야, 너 팔질 하지마! 아, 저 뒤에도 있었잖아! 아, 함부로 못쓰면 안되겠다. 그냥 조심만 해야겠다. 뭐 하겠다고, 예. 뭐 하겠다고 뭐 좀 하면 안 돼. 뭐 하겠다고, 예. 자, 구름가자님, 어서오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구름가자님. 아, 저쪽이었지 길이. 아, 저쪽이었지 길이. 아, 맞아맞아맞아. 저기로 갈 필요가 없었지. 자, 쏘ан아맞아. 그팀형으로 일정하는 것 같다. 잠깐만, 다 뒤집어. 어이구 유리병 떨어졌어 자 자 자 어어 내려가 어차피 이쪽으로 안갈거야 아아 가긴 가야지 참 화살 먹으러 화살 하나 먹고 하나 먹고 꼭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화살만 먹고 저기를 지금 안가는 이유는 유리조각이 있어서 안가는거에요 자 나사풀고 여기도 화살이 있겠지 웅뚝한 화살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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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한 인형님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지금 가야되는데요 가야되는데요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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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나는 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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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쩌고 보화문용이장끼를 찾아라 자 일단 잘자라 우리아가 해주구요 자 일단 잘자라 우리아가 해주구요 이 지점부터 허가받지 않은 출입은 처벌받을 것이다. 예외는 없다. 미지보기 때문에 행정부 직원과 이야기해보라. 도둑잡이 장군이 명령한 것이다. 도둑잡이 장군? 이름이 도둑잡이 장군이야? 나의 천장인가?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위에 뭐 먹을 거 있나? 어. 여기서 어떻게 가야될 지를. 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찾아보는 건데요. 어? 잠시만 위? 위로 갈 수 있네? 그렇다는 건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고요. 여기였군요. 짜잔 짜잔 발견! 자. 이거 유리 안 떨어지고 유리컵 안 떨어지게 조심. 짜잔 짜잔 발견이 아니잖아 이거. 내려가는 곳이잖아. 뭐야 뭐야 이거. 나한테 여기로 갈 수 있는 줄 알았잖아. 에이. 에이. 제발 좋단 말하네. 갈 수 있는 구석이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. 혹시 어 그래 혹시 자 위에 좀 보고요. 상호 좀. 자 위에 좀 보고요. 상호 좀. 으흐. 찰. 바로 눈앞에서 훔쳤어요. 아니 아니 아니. 내가 들어가고 다 됐지. 우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쇠 훔치면 되는구만. 도둑이 열쇠를 훔치면 되지 뭐. 잠시만요. 근데 진짜 안일어나네. 조립라인? 사람을 시체를 조립하나? 왠 조립라인. 어 이건 뭐야? 몽뚜카나쌀 브루뚜라쌀 불화쌀 어 불화쌀 아 여기 잠겨있잖아 이야아 엄청 빠른 속도로 해제했어요 이야아 금숟가락 금숟가락 금라이프 금포크 애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구나 야 집어 자 이거 집어서 가야되는데요 자 다음 갈고리 아니 야 뭐야 이거 집는거 아냐? 아까는 집어서 가더만 지금 누구와는거 같은데 어 맞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거 놓고 쭉 가면 안되나? 너무 느린데? 어 내가 타니까 더 빨라진다? 어 어디로 가는거야? 안보여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지? 아무것도 없지? 없지?